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대략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혹은 대선 이후에 대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나라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자기 나름의 그런 미래에 대한 가설이나 전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몇 가지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시사적인 때론 또 예고적인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1월 2일자 조선일보는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전합니다. 제목은 서울시의회. 허락 없이 발언 때는 시장을 퇴장시킨다. 그러자 서울시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의석을 앞세운 폭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언할 때 또 예고할 때 또 전망할 때 예를 들면 방대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전망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이미 일어나고 있는 아주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건들을 미래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미래를 전망하고 또 예상해 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12월 31일 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그 아주 문제가 많은 서울시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시킵니다. 개정안은 오는 1월 13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의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우연장의 허가 없이 시장이 발언할 경우에 발언 중지나 퇴장을 명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한 번 퇴장한 이후에 다시 회의에 참석하려면 의장이나 우연장이 명령한 사과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죠. 입을 서울시장 입을 다물게 하는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110석 가운데 민주당은 102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당시 자유한국당은 6석을 얻었습니다. 6석 가운데 3석이 강남구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아주 황당한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았고 검증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구성원들이 선관위의 눈치나 보고 어떻게 자기 자리나 차지하고 있을까 그런 데만 관심이 있지 본인들이 정작 수행해야 될 선거 무결성과 정직성 문제는 전혀 고민이 없는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110석 가운데 102석을 민주당이 얻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걸 정상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압도적인 다수를 기반을 해서 참 이렇게 조례를 그냥 만들어버린 겁니다. 모든 조례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견제 기능이 전혀 없어져 버린 거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건 독재하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시의회의 이 같은 무리한 월건에 대해서 1월 2일 날 서울시의 이창근 대변인은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서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그런 시의회의 폭거에 해당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런 권위적인 대못을 박은 사건에 해당한다. 민주당 절대우위의 의석구조가 더 이상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절대우위가 나왔는가 부분은 고민을 전혀 안 하는 당이 국민의힘인 겁니다. 기가 찰 일이죠.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지만 시장이 시정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 그냥 입을 다물게 하는 겁니다.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표현의 자유를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 모든 업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선거를 지키지 못하고 선거 무결성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국민의힘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시의회가 서울시장의 발언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이렇게 엄청나게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금 지방권력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당 독주사항을 우리에게 충분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란 점입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상황, 지방 차원의 상황뿐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예고하는 일종의 예고편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우리가 접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것을 단순하게 해석도 하지만 저는 이번에 서울시의회 독주사건을 대단히 아주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당면하게 될 그런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서울시의회. 그런데 민주당이 거의 전부를 다 차지한 110석 가운데 102석인가 3석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6석을 차지하고 압도적인 그런 의석을 차지한 게 아니고 의석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게 만들어낸 다음에 그냥 시장 입을 다물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그냥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방권력은 민주당이 모두 다 석권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헌법을 제외한 모든 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역량력 하에 있는 대법원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라는 수사기관들은 마치 손발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관급 위원 8인 가운데 7인이 여단 주적목입니다. 누구도 선관위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도대체 이것이 정확하게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다수나 아닐 거로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형식적으로 다당제를 유지하는 국가지만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보면 이미 일당체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헌법적으로는 형식이나 외관으로는 다당제 국가입니다. 많은 정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보면 이미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일당체제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헌법 빼고는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법안들은 행정부의 수장이 원하면 모든 것을 다 통과시킬 수 있는 참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견제 기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견제와 균형을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 지금 한국에서 현실화된 겁니다. 이제 3구 대선에서 민주당 측이 원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그 이후에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도 그들이 승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마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에 맞춰서 의석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개은 저지선을 무너뜨리겠죠. 그러나 국제사의 눈도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다당제를 유지할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은 개은 저지선을 무너뜨린 수준까지 총선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8, 90석 정도만 그냥 야당에 주고 나머지 개은 저지선을 넘겨가지고 확보하는 겁니다. 이후부터는 정교한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선거법 개정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반 법률은 물론이고 헌법까지 일당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70석, 90석 정도는 떼어가지고 베풀듯이 시해하듯이 야당들에게 나눠주겠죠. 그러나 개은선 이상은 견고하게 여당이 가질 겁니다. 모든 법과 헌법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의석수를 확보하고 다른 사람 눈도 있고 국제사의 눈도 있고 하니까 70석에서 90석 정도는 그냥 던져주겠죠. 에라 너는 이거 먹고 살아라. 아마도 그 자리를 얻고자 야당 의원들은 적당히 반발하고 항의한 정도로 알아서 길 겁니다. 선거의 공정성에 고민이 없는 야당 때문에 더 이상 정권교체가 저는 쉽지 않은 사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너무나 명확한 확고한 미래를 향해서 한국 사회가 떠밀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시국을 보는 그런 전망이자 가설입니다. 아마 이렇게 될 걸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